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브론스타!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혼스트럼프 시리즈님의 영상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들 둘러가쳐서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꿀잼 스토리 또 진행이 될까요? 한번 가봅시다! 뿅! 뿅! 빵빵빵빵빵빵! 어?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엠즈와 그리고 포커의 등장이거든요? 이거 뭐야, 쇼다운 맵인가? 어? 하이! 어, 듀오는 아니죠? 어, 일단은 또 부활을 했고 뭐야, 듀오 쇼다운인가? 어? 정신 차려, 임마! 오! 이 와중에 파워큐브가 계속 생성이 된다? 아! 이거 테이크다운 모드군요. 얄미?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파워큐브 파밍 열심히 나서고 있는 엘프리머 잘 먹고 다니고 있네요. 자, 테이크다운의 보스! 슈퍼 로봇 등장입니다. 슈퍼 로봇 등장입니다. 파워큐브 가만히 먹게 냅두지 않죠? 어딜 손대? 그건 내꺼야, 임마! 뚜잇뚜잇뚜잇! 아우! 아파요! 이야, 간다! 보스는 내가 처리한다! 망치나가신다! 진짜 망치하고 같이 나가버렸네요 자 일단 리코 다시 부활했거든요 아 이게 또 초반에 죽어버리면 별로 안좋은데 리코야 보스 딜좀 하자 시작하자마자 다시 가버렸다고 합니다 자 보스 이제 슬슬 잡아야 될거 같은데 니타가 아까 보니까 파워큐브 좀 먹은거 같던데 나와라 곰탱이 어 근데 파워큐브가 딸려서 이거 힘들거 같은데 견적보니까 파워큐브가 몇개 안먹어서 그런지 곰탱이도 그냥 수식간에 날아가버리네요 안돼 곰탱아 애플리머는 혼자 다른게임하고 있는데 아니 뭐 수집게임을 하고있어 이거 그걸 지금 공격이라고 하는거냐 아 아 아 아 아 간지럽다 아니 저건 너무한거 아니야 아 어? juv.. 잘가라 진짜 뭐 거의 팝콘 딜만큼 들어가는 거 같아요 어 그때 지금 낮잠을 깨고 일어난 샌디 오케이 궁극기 깔고 리코를 공격할까? 보스를 공격할까? 어.. 뭐지? 어? 어구로를.. 끌어버렸다.. 어? 헤헤 안녕 안녕 근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우리 같은 동종이다 동종 일로와! 일로와! 상대할 것도 아니다 그냥 그대로 밟고 지나가버리네 I will be back 오우! 프리모! 까지 마무리! 이때 엠즈가 이제 공격을 시도하는 모양입니다 도잉 자 지금 반피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 할만해 계속 딜해 어? 어? 겨우! 겨우 잡은 거 같아 엠프리모 수직 게임하고 있던 보람이 있는데요 파업큐브 실화냐 저 개수? 아우 맛있쩡! 맛있쩡! 야우미 꼭! 엘 캄페온 자 이제 거의 뭐 유일식 엘프리모가 되었습니다 가자! 원퍼맨! 진심! 반! 질! 이렇게 레 john 뭐 애? 하하 자 다음 이야기도 살펴봅시다 어? 이번에는 또 시작하자마자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셜리 모습인 것 같거든요 뭐야 어? 초록색? 손의 정체 뭡니까? 좀비에게 쫓기고 있는 셜리 이 그림체는 또 드래곤볼이네 확실히 이 그 혼스트롬프 님이 드래곤볼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으으으으으으으으 일단 피해주고 뚫고 야 일단 좀비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찾고 있는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콜트 야 콜트야 도와줘 어? 또 둘이 팀인가봐구나 어 지금 상황을 보호하니 이 불을 세게 해서 좀비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셜리와 콜트가 같이 또 합살을 해서 좀비를 잡아내는 그림이 있겠네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자 올라와! 콜트야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어? 어? 우리 같은 동료잖아. 같이 살아남자고. 아 잠깐만 뭐야? 콜트야 뭐지? 누군가의 공격입니다. 이때에 등장한 설마. 좀비 보스인가? 어? 좀비 마녀 셜리? 오 마이 갓. 완전히 좀비가 돼버려. 마녀 셜리인데. 뭐야? 이건 뭐? 셜리와 셜리의 만남이네요. 이거 살아남을 수 있겠냐? 뚝뚝뚝뚝뚝뚝뚝. 오 역동적이야. 보폭보소. 이야 셜리 vs 셜리다. 흡사. 멀리서 보면 약간 사랑싸움하는 것 같긴 하고. 그렇긴 한데. 오 표정 봐. 좀비 셜리. 나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리고 이제 셜리가 좀 떨어지게 된. 콜트의 모습인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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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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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awk. 좀비 콜트까지. 이게 뭔가 그런 건가? 약간 클론 같은 걸까요? 좀비 클론인 건가? 좀비 클론인 건가. 죽어야겠지? 좀비 콜트까지 이게 뭔가 그런건가? 약간 클론 같은걸까요? 좀비 클론인건가 죽어야겠지? 와 포스 보석 거의 생긴건 프랭크인데 거의 프랭크 실사판 같은 느낌이네요 아니 저거 뭐야 나잖아 근데 신장차이 뭐야 아우 일단은 지금까지는 셀리가 너무 발리고 있어요 올라가 올라가 이야 이제 본격 2대2 배틀 들어가네요 오 멋있어 뭐야 제대로 빌런 느낌 나거든요 2대2 배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셀리는 살긴 살았지만 아직도 좀 위험한 상태인 것 같고 야옹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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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받았어 들어온다 만유 셜리 먼저 섬박 치면서 으텍 오우야 이게 전투가 너무 너머 오우 이빨 퇴포가 빨라가지고 따라가기가 힘드네 오우 자 다리 걸고 액션 버서 뿌웅 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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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진짜 뭐 드래곤볼 배틀 하는거 보는 것 같다 상당히 역동적이네요 일단 콜트를 잘 피우고 있어 뒤치기 아우 실패 어? 총을 버린다? 왼손도 있다 임마 잘가고 일단 한놈 처리 완료 이제 1이다 총이 100% 수준인답쇼 아니 이거 내가 알고 있던 콜트가 아닌데? 야 뭐 집이 다 달려가고 야 괴물같은 놈 괴물이지만 너무한거 아니야? 저거 이길 수 있겠냐 우리? 최종 버스 좀비 콜트 최종 버스 좀비 콜트 최종 버스 아우 거의 뭐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거 같습니다 콜트야 우리 이제 죽는걸까? 여친의 눈물을 번 콜트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약해서 어? 뭐야 퓨전각인가? 뭐야 지금 회상하는거구나 어? 점프 이거 무슨 떡밥이죠? 그리고 궁극기는 두개가 차있고 궁극기는 두개가 차있고 아 지금 짱고 오지게 굴리고 있는 상황인거 같거든요 음 방법은 단 하나 어? 닥터스트레인지 승리의 경우의 수를 찾았나요? 설마 뭐야? 그냥 자살하려는거 아니지? 콜트야 아 간다 후잉 솔직히 전력차는 너무 압도적입니다 어 전면돌파? 우와 무빙 뭔데? 과연 과연? 점프 피하면서 궁극기 초궁극기다 초궁극기다 초궁극기 발동갑니다 뚜웅 어? 어어 화려한거 보소 궁극기가 아니고 무슨 코인으로 던졌구만 이제 끝났다 잘가라 오 Mitarbeiter agitot 죽은거 바로 우리가 이제 이긴거 바로 멋진 싸움이여서 콜트야 요 리친 turning wiz free 입 한글자막 by 한효정